곽시양 씨는요? MC 만약에 제의가 들어온다면? 저는 말주변이 별로 없어서 MC보다 게스트 같은 걸로 좀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아니면 그냥 몸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몸 쓰는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군대도 잠깐 갔다 와야 되나? 뭐 싶기도 하고 그렇죠? 곽시양 씨, 진짜 사나이에서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서 오세요! 잘해 우랏빛처럼 노래면 노래, 조금 어설프긴 하십니다 아니 충동하다 하지 않네요 눈싸움은 안 주의 자신 있어요 심지어 눈싸움까지 해내는 곽시양 씨 정말 결심하시죠? 재미가 있나요? 재미있어 요즘 연마하는 개인기가 따로 또 있으실까요? 요즘에 좀 성대모사를 해보려고 좀 많이 노력은 해봤었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네네, 누구죠 일단? 일단은 한석규 선배님 오,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전한다는 그 성대모사 어떠세요, 막둑이? 야, 이거 다 할 수는 오고 야, 또 너무 신기한 얘기다 안녕하세요, 한석규입니다 자, 과연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, 한석규입니다 아, 똑같아요 아, 이거 괜히 했다 이거 많이 한 기회를 드릴게요 또 있어요 혹시? 오광록 선배님 오광록 선배님 오광록,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이건 되게 짧아요 아, 네 좋습니다 네 어허 그 같은... 아, 그럼 아, 그럼 어허 함께 보내세요. 두 분과의 즐거운 만남이었습니다.